안녕하세요. 판례공보호문장님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5일자 판례공보 형사 사업시행자 승계와 개발부담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455-34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개발부담금 부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사업을 승계한 사람이고요. 피고는 화성시장이었는데 결국 상고 기각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분할이 됐어요. 분할이 돼서 필지별로 원고들하고 몇몇 사람들한테 따로따로 양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그 토지가 잘게 분할이 되고 나서 원고 몇명들한테 양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고들은 여기다가 주택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고들이 개발행위 허가 명의를 이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람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이전을 받고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축했는데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있는데 허가는 전체를 다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당초 일종 근리생활시설로 개발하고 허가를 받았는데 단조주택으로 변경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개발행위 허가를 승계받은 자에게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원고들이 일단 납부한 다음에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개발이의 환수법상 개발사업 완료 전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할 경우에 승계한 자가 개발 부담금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 그릇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고들은 나는 일부의 토지만 받았고 심지어 일종 근리생들도 아닌 별도의 단조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의 대상이 아니야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대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법률의 취지는 승계하기 전과 후에 이미 발생한 개발이익과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서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 부담의 나쁨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 이 사업계의 개발이익을 누가 향유했냐 그게 전 사업자냐 아니면 승계한 사람이냐 이것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승계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게 법 취지고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개발 부담금에 관한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혹은 경매나 경락을 하게 되면 그 개발 부담금 부담금까지 감안해서 경례나 경락을 해서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의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승계 전 소유자와 승계한 사람의 협상이나 어떤 매매대금의 산정 또는 경매대금 이런 거를 통해서 해결을 할 문제이고 결국은 최후에 승계한 사람, 이 사람이 개발 부담금을 납부한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허가 먼저 일부가 양보됐다 해도 사업 시행 승계를 한 거기 때문에 시행 승계자 맞고 그것이 근린 생활이 됐든 주택으로 바뀌었던 개발 사업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개발 부담금은 승계한 사업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이 개발 부담금의 부가는 사업 시행자 명의 승계 시 환습법에 비해 일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원고는 자기가 사업 시행 승계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지만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승계됐고 그렇다면 사업 시행자 지위가 승계되면 개발 부담금은 자기가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매매 당시에 매매 당시에 반드시 매각 대금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내가 경매를 받겠다. 경매를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경매를 받을 때는 반드시 개발 부담금을 반드시 감안한 경락 대금을 납부하고 적어야지 그걸 안 해버리면 자기가 뜻하지 않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